자리에 편안하게 앉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고 이렇게 땅바닥에 앉기 어려우신 분들은 의자에 앉으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몸을 좀 무리하지 마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세로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행하기 앞서서 5분, 10분간이라도 스트레칭을 하시고 각자가 알고 있는 가벼운 동작 정도 몸을 풀어주시고 앉는 게 훨씬 앉아있기도 그게 또 우리의 마음 영향에도 몸이 찌뿌둥하고 아프고 이러면 화가 나고 물론 화도 관찰 대상이지만 그거를 좀 미연에 우리가 스트레칭 한 5분 하는 걸로 없을 수 있으면은 좀 그런 건 미리 좀 미연에 몸을 풀고 앉으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직장 다니시고 학교 다니시고 이게 저희가 일을 하고 이러신 분들은 피곤하실 겁니다. 피곤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앉으셔서 정말 이렇게 다들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피곤할 수 있습니다. 자선하기 시작하고 나서는 좀 이게 또 돌리는 게 힘들 수 있으니까 그냥 미리 지금 피곤하시다고 느끼시면 조금 눈을 붙이시고 수행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수행하기 앞서 가지고 가볍게 이렇게 가이드하고 수행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수행의 주 대상은 호흡이죠.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코끝에 공기가 닿는 느낌 그게 이제 주 대상이고 그리고 그것만 있지 않죠. 이제 밖에서 우리가 또 보고 듣고 뭐 이렇게 맛보고 했던 그런 것들이 떠오르고 짜증도 나고 뭐 별의별 그런 생각들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그런 생각들 많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이제 떠오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그렇게 떠올라서 뭐 이게 나 왜 떠오르고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런 것보다도 자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모르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떠오르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그 기억 속에 저장된 것들이 다시 이제 기억이 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불선법일 수도 있고 선법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를 다시 우리가 정확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기억해내고 그걸 다시 선법으로 돌리는 그런 과정이 우리 수행하는 이유니까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잘 되면은 호흡에서 잘 머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너무 실망하시지 않고 그렇게 수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가이드 해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수행 진행하겠습니다. 네 한 30분 정도 진행할 거고 그리고 끝에 지난 한 10분 동안 한 반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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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좌선하는 동안에 어땠는지 호흡에 잘 머물렀는지 아니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그런 생각의 연장선이 수행을 수행하는 중에도 이렇게 이어졌는지 일상 속에서 우리가 평소에 했던 생각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어졌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행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물론 호흡에 자기가 호흡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이어졌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제일 메인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우리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그거를 바르게 알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만 된다면 저는 그것도 아주 훌륭한 수행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 상태였고 어떤 종류의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거기에 넉넉히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서 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졌다면 어쨌든 저는 뭐 수행을 잘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선 시간에 했던 생각은 갑자기 일어난 생각은 절대 아닐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평소에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수면 위로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그런 생각들이 정리가 되면서 나왔던 마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호흡에 잘 머무르신 분들은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해서 지금 내가 호흡에 잘 머물렀는지 우리가 건강 상태 체크할 때 보면 평소에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 이런 거 의사 선생님들이 물어보시죠. 그런 것과 같이 내가 평소에 어떻게 마음 조건을 썼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런 연장선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어떤 마음 상태로 어떻게 생각하고 선택의 순간마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좌선할 때 그 선법으로 계속 기억이 유지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불선법으로 가는지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각자 반조 시간에 반조해보시고 그거를 이어서 일상에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수행과 일상을 연장선에 놓고 그렇게 수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분 하는 동안 이렇게 가이드를 좀 해드렸고 남은 시간 동안에 반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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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안거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날씨 춥고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고 이렇게 수행을 오늘도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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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오늘 이런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